안녕하세요 mbt 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식사 안하셨습니까? 저희가 더스타야 11월 후에 벌써 네 번째 출연인데요. 정말 올 때마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. 올 때마다 피자도 시켜주시고 이제야 너를 지운다. 참 길었던. 참 힘들었던. 이별과 이별한다. 다 그쳤다. 다 멋졌다. 이제야 빛이 내린다. 태풍 같던. 이 바람이. 이제야 끝났는데. 너의 기억이. 추억이. 대신 나는 이거만. 한발만 가두. 나만 터너로. 도전했잖아. 내게서 떠나온 것이. 도망쳐 달려온 것이. 너의 기억 속 중심이란 걸. 이제 끝난다. 끝내지. 오늘 저희가 굉장히 또 멋지게 차려입고. 네. 또 멋진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. 그렇죠.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예. 더스타 항상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인플린스도 항상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태풍 완성해 주세요. 더스타 I love you. 사랑하고 있니 없니? 내겐 담가진 미련만 미련. 넌 잊지 못해. 지우지 못해. 눈에 닿은 죄로. 네 눈 속에 갇힌 나. 갇힌 나. 너는 사랑하고 있니? 사랑하고 있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